성경은 드라마를 찾아주신 모든 인만우의 교회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 4번의 강의를 여러분 정말 재미있게 잘 들으셨죠? 오늘은 5번째 5강을 함께 나눌 차례인데요. 지금 우리는 3막, 왕이 이스라엘을 택하시다 구속의 시작 부분을 현재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초래굽기, 한 민족이 형성되는 이야기를 함께 살펴볼텐데요. 자 먼저 강의에 앞서서 여러분 매주 저희가 숙제 있는 것 다 아시죠? 한번 체크하겠습니다. 먼저 성경 읽기는 우리가 초래굽기를 다루기 때문에 초래굽기 3장과 19장이 되겠고요. 또 성경 쓰기는 초래굽기 20장입니다. 10개명 부분을 다루고 있는데 초래굽기 20장 1절부터 21절까지 이번에는 정말 참 많은 분들이 열심으로 이 숙제에 참여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만약 이 숙제를 아직 다 못하셨다면 강의를 잠깐 꺼두시고 숙제를 마무리한 다음에 다시 들어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다 쓰신 분들은 반드시 저에게 숙제를 제출해 주시면 나중에 소정의 상품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금 우리가 어디까지 와 있는지를 한번 긴 맥락 속에서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제가 지금 성경을 하나의 큰 내러티브, 드라마의 관점으로 지금 함께 여행을 떠나고 있지 않습니까? 총 6개의 막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1막은 창조, 그리고 2막은 타락, 그리고 3막, 구속의 시작인데요. 전반적으로 구약의 긴 이야기들을 이 3막에서 다룰 예정입니다. 그리고 4막에서는 이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절정에 이르는 이 드라마의 이야기를 볼 예정이고 또 5막에는 교회의 선교, 그리고 마지막 6막,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 그리스도까지 자 이런 6개의 막 중에서 지금 저희는 3막까지 와 있음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이 3막은요 구속의 시작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 아브라함을 선택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구원의 새로운 역사를 써가시지 않습니까? 이 3막은 크게 두 가지 장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장면 1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형성해 가시는 이야기 창세계, 출협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우리가 흔히 모세의 오경이라고 부르는 이 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백성들을 세워가시는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죠. 그런가 하면 장면 2에서는 이제 요호수아부터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백성들을 위한 땅을 선물로 주시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다뤄볼 예정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이 출협기, 한민족이 형성되는 이 출협기에서는 크게 하나님께서 세 가지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형성해 가시는 것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이 세 가지 방식을 통해서 저희들을 세워가시는데요. 첫 번째 1장부터 18장까지는 하나님의 강력한 구속사역을 통해서 백성들을 세워가세요. 그리고 두 번째 19장부터 24장까지는 그 신의상에서 맺은 언약을 통해서 십계명으로 대변되는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세워가시는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 파트는 25장부터 40장까지 성막의 지루한 설계도의 내용일 수 있지만 그 성막이 강조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를 통해서 그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세워가시는 그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첫 번째 1장부터 18장까지 하나님의 강력한 구속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추룩기 이야기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초라한 모습으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요셉을 통해서 야곱의 모든 가족이 애굽을 향하여 이주해왔지만 400년이 지난 이 시점 현재는 애굽왕 바로의 종으로 섬기는 애굽을 위해서 바로를 위해서 바로의 이 궁전을 위해서 초라하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그 비참한 현장의 모습으로 이 추룩기 이야기는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애굽왕 바로가 얼마나 혹독한 정책을 펼칩니까? 지플 주지도 않고 벽돌을 구우라고 명령하고 심지어는 두 살 아래의 모든 히브리 남자 아기들을 날강으로 집어던져 죽이라고 명령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압제를 보면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데 엄청난 방해가 될 것 같지만 역설적이게도 여러분 이러한 압제는 오히려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집트에서 탈출하는 아주 중요한 총매제가 되더라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역사의 법칙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의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귀한 총매제 역할을 하게 될지 우리는 다 알 수 없다는 것 어쨌든 이렇게 애고방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강력한 압제의 군주로 지금 등장하게 됩니다. 이런 와중에 하나님께서 이 떨기나무 아래에서 모세를 부르셔서 이제 강력한 구속사역을 진행해 나가시죠. 모세가 애고방 바로 앞에서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풀어달라 그렇게 요구하니까 자 바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요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요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나는 요호와를 알지 못하니 그렇게 얘기해요. 자 이 말이 딱 떨어지는 순간에 이제 하나님의 강력한 구속사역 이 열 재앙과 홍해 사건 여러분 구약 성경 전체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이 강력한 하나님의 구속사역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다라는 자 이 애고방 바로와 애고배 백성들은 이 열 가지 재앙을 통해서 도대체 이 요호와가 누구신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배우기 시작한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 열 가지 재앙들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참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오늘 이 시간에는 딱 핵심을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열 재앙의 목적은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이다. 그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이 누구신지 지금 알아야 돼요. 배워가야 돼요. 왜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형성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이 초육기 6장 이 열 재앙이 첫 번째 시작되는 여러분 열 재앙이 뭡니까? 피계 입하 악독 우메 흑재앙 우리가 보통 그렇게 외우는데 이 피 재앙부터 마지막 이 장자의 죽음까지 이르는 모든 일련의 재앙들 그리고 마지막 홍해를 건너는 그 사건의 이야기에 모든 그 일련의 재앙에 등장하는 핵심 문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니까 바로 이 알지라라는 단어예요. 너희가 요호와인 줄 알지라. 알리라. 알게 하리니. 알게 될 것이라. 알게 하리라. 알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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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해서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뭡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시청각 교육을 통해서 충격적인 그 교육을 통해서 너희들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바로가 너희들의 주인이 아니라 이 세상의 군주, 강력한 절대 권력을 가진 그 바로가 이 세상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시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것을 너희들이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열 지향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러한 강력한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통해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을 탈출해서 이제 애굽을 떠난 지 3개월 만에 이제 신해산에 도착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한 10년 전에 신해산을 가본 적이 있어요. 이스라엘 성제순례를 갔을 때 신해산을 가본 적이 있는데 밤새도록 이 신해산을 등반해서 정상에 올라서 떠오르는 일출을 바라봤을 때 그때의 감동을 잊을 수가 없어요. 지금 이 일출 장면을 보고 이렇게 멋지게 똥폼을 잡는 저 모습이 바로 제 모습인데 어쨌든 바로 이 신해산, 성경에서는 호랩산이라고도 불리는 이 신해산은 모세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그 장소죠. 불타는 떨기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장소인데 그때는 하나님이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한 사람에게만 말씀하셨다면 지금은 온 신해산이 불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들을 향하여서 임재하시는 그 장면이 출입기 19장에서 등장하죠. 바로 그 현장에서 하나님은 왜 그들을 선택하셨는지 왜 하나님이 그들의 이 백성들을 형성해 가시는지 중요한 목적을 알려주십니다. 바로 출입기 19장 6절 말씀인데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그들을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가기 위해서 그들을 불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이 어떤 자입니까? 제사장의 역할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중재하는 역할을 바로 이 제사장이 감당했죠. 마찬가지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이 다리를 놓는 이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 이 이스라엘은 모든 나라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한 제사장 나라로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뭡니까?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백성이 될 때 이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은 함께 가는 거예요. 따로 분리할 수가 없어요. 같이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너를 통하여서 모든 민족이 복을 얻을 것이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 아브라함 언약과 신해산 언약이 지금 같은 맥락 속에 지금 큰 줄기 속에 이어지는 장면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구약의 역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해사에서 받은 이 소명을 얼마나 충실하게 따랐는지에 대해 알려주는 해설이다. 다시 말해서 이 부르심에 대해서 얼마나 신실했는지 또는 신실하지 못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머지 구약의 이야기다. 그렇게 말했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지금 드라마의 지점에 와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의 이 중요한 이 언약의 사명을 더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십계명이죠. 열 가지 계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계명을 바라볼 때 가장 중요한 관점 우리가 가져야 될 관점이 뭐냐면 십계명은 좋은 소식이다라는 것입니다. 십계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하고 구속하는 이 너무나 비인간적인 계명이 아니라 십계명은 복음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십계명을 시작하는 가장 초역기 20장 2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무엇이라 소개하냐면 나는 너를 애국당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요호안이라 여러분 십계명을 본격적으로 말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은 이 말씀을 선포하신다라는 것 너를 종에서 해방시킨 자유의 하나님 이 종에서 해방시킨 옥눌렸던 것에서 자유함을 허락하신 바로 그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래서 이 열 가지 계명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참된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대로의 그 자유를 누리기 위한 복음의 열 가지 키워드가 바로 십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도둑질을 하는 것보다 도둑질을 하지 않을 때 더 자유를 누리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가늠할 때보다 가늠하지 않을 때 더 참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자유를 누리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이것이 놀라운 십계명의 가장 중요한 해석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요. 십계명은 복음이자 좋은 소식입니다. 이 신해산 언약 이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세워가시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세워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초록기의 마지막 파트이자 세 번째 파트죠. 25장부터 40장까지는 성막의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세워가시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실 초록기 3분의 1 정도나 해당되는 이 긴 분량이 성소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에 굉장히 집중되어 있죠. 굉장히 읽기에 조금 지루할 수도 있고 지금 뭐 더 이상 어떤 스토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숨 가쁘게 지금까지는 그렇게 달려왔다면 이제는 조금 숨 가쁘게 달려왔다는 것을 멈추고 오직 이 성막의 임재에만 온전히 집중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왜 이렇게 성경 이야기가 왜 이렇게 지루한 성막 이야기에 집중하는가 사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전부라는 거예요. 그죠? 그들은 이집트에서 바로를 위한 궁을 짓는 일에 강제로 동원되었던 그런 자들이었어요. 초록기 이야기가 그렇게 시작을 했죠. 그런데 이제는 초록기 이야기가 마무리되는 이제는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집을 짓기 위해 그들 가운데 임재하신 예배의 장소이자 임재의 장소인 그 하나님의 집을 짓기 위해 이제는 억지로가 아니라 기꺼운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자신의 재물과 재능을 바치는 그런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집과 세상의 이 나라를 위한 헌신자가 아닌 바로의 궁이나 짓는 비참한 그런 존재가 아닌 하나님의 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그런 헌신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점에서 우리가 또 중요하게 바라봐야 될 것은 출협기 32장부터 34장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상 숭배에 빠지는 굉장히 비참한 이야기가 등장하죠. 모세가 신해산 정상에 올라간 그 틈을 타서 이 아론을 위시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의 잔치를 벌이지 않습니까? 이 이야기를 중심으로 성막 이야기가 나눠져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세워가시는 이 이야기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공로와 노력이 개입될 여지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끝까지 참으시고 그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의 하나님을 반역한 이야기가 출협기에도 또 등장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 금송아지 우상 숭배의 그 이야기를 통해서 그러나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여전히 신실하셔서 이 성막의 이야기를 완성해가는 그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출협기 40장 38절 이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인데요. 이 출협기 이야기가 어떻게 마무리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읽겠습니다.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굉장히 비참한 이야기로 시작했는데 지금 굉장히 영광스러운 이야기로 마무리가 되고 있죠. 이것이 여러분 성경 드라마의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정리합시다. 출협기는 세 가지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형성해가는 이야기다. 첫 번째 하나님 나라의 강력한 구속사약을 통해서 두 번째 신해산 언약을 통해서 세 번째 그 성막의 임재 그 예배의 현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세워진다. 그래서 여러분 정리하면요. 출협기는 저와 여러분을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 초청하는 이야기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초청에 믿음과 아멘으로 응답하시겠습니까? 제사장 나라와 이 거룩한 백성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 되어서 성경의 이 긴 드라마의 주연으로 아름답게 주연 배우로 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주의 의미로 간절히 초건드립니다. 강의를 이제 마치고요. 다음 강의 숙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강의는 권성원 목사님과 함께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살펴볼 텐데요. 따라서 레위기 10장, 그리고 민수기 13, 14장 그리고 신명기 28장까지 하나같이 굉장히 중요한 본문인데 여러분 꼭 성경을 읽으시고 또 더욱더 흥미진진한 그 성경의 이야기에 함께 빠져가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다음 강의에서 만나요. 안녕!